알바하고 집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오늘은 밥 먹으려고 집에 있는 고기를 먹을 거예요. 근데 뭘 같이 먹을까 하고 일단 마트 갈 거예요. 안녕. 여러분, 오늘 날씨가 빨래 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니 먹고 싶어요. 식재료 먹는 걸 Hansen이. 이렇게 먹고 싶네요. 해야지, 이미 먹으면 안 하고 싶어요. 기숙이 최고! 드디어 밀리고 밀리고 밀린 편집을 하러 갈 거예요. 오늘 안에는 다 못할 것 같은데 아뇽 아는 거 좋아? 전집 하나 하고 술 먹으러 갑니다. 원래 알바 전날에 술 안 먹고 싶은데 부르니까 갑니다. 스토리 올리시나요? 아니요. 영상 찍어요. 일본 정부 기부? 네. 전화 받는다 왜 이렇게 갑자기. 뭐야 재호야. 아뇽 술 먹고 집에 갑니다. 아뇽 학교 갈 거예요. 아뇽 오늘 입문체전 있어서 교양 수업 끝나고 가로 갑니다. 아뇽 어디 있지? 머리 까보셨어요 오늘? 좋지. 민영이 형과 한명까지 오자. 아 기회가 더 상관. 두둥 이게 뭐예요? 이게 중결승이에요? 아니죠? 몰라. 맞나? 플렉스하고? 안 먹으러 왔어. 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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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결승이옹 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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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ral 십만 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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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멈춰주는가 봐 에? 뭐하는거야 우리 막걸리로 같이 먹자 짜아 짜아 나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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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복해 나 왜 이러는데 술이 술인지 밥인지 더 모르는 채 살아 그정도가 상관하다 종가을 했듯해 뻥하니 오오 한 방을 가볼게요 잠깐만요 한 방을 가볼게요 미디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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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 스토리 와아아 xter 타인 와우 무슨 고구마죠? 암고구마입니다 맛있나요? 나랑 먹을래? 암고구마입니다 맛있나요? 나랑 먹을래? 아니요 시 시작 와우 엄마 따로 3 eco 내가 내가 사람들 얼굴 안나오게 바탕을 가지고 준비를 해 시작 저희가 종합 3등입니다 종합 3등 종합 3등 누구일거 같아요? 혹시 미디어! 네! 안 들려 omie! 현옥과 컷!!! 2등 우여져요 대박여행 다윗박 세강 미디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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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가 창이거든요 됐습니다 왜 안해? 안녕하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지날 것 같아 하나 둘 셋 야 감명아 누구 들어와요 이게 바로 1등이다 마 우승이다 마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겼다 제가 비디오 제가 비디오 끝났네 오빠가 여기 있는 고기 다 먹는 것 같아서 네? 아마 다 먹고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오케이 태전에 뭐 참여하셨나요? 응원 상하했습니다 응원 안 하신 것 같은데 응원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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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 끝나고 끓이기 버리고 이제 끓이기 버릴 것이라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와우 나 환자야 뭐하니? 귀여워서요 엥? 이건 싫어요? 우와 우와 우승을 마신다 우와 내가 학회장이면 다 먹었다 에이 절반도 안 먹었지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박대현 왜 나야 아 박대현 박대현 그냥 박대현 에이 행복하게 마시지 이런거는 원샷 에이 원샷 에이 원샷 에이 차장님이 고장력은 안 들어갔잖아 야 개맞지 어 개맞다 아니 이건 좀 아니지 마신 거 맞아요? 자 다음 자 개망의 마지막 이주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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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기호 김기호 김기호 근데 형 이거 여기까지 있는게 아니라 여기까지 밖에 없어요 아 맞네 얼마 없는데요? 아 이주벅 임기호 이주벅 너 너무 많이 przykład 하나 야 사실 coisa 이주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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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 빠지겠는데요? 모기 주먹! 이주봉! 퇴가 이주봉!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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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전자 환루세전 3위 그리고 임원세전 우승! 오! 당황이 많았다! 오! 당황이 많았다! 야! 돈을 못 먹겠어! 아니! 물이 파들어갈 것 같은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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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다 먹었다! 이상하네! 이왕몽! 오! 이주봉! 안줄지 않아? 여기 밑에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먹었는데 안줄어 아니 진짜! 온라인은 먹었는데 아! 다 먹었네! 아! 다 먹었네! 와우! 예! 예! 와우! 있잖아 물! 일단 자기 냅둬요! 아뇨! 아뇨! 15분만 살게! 정말 추해질 것 같아! 빨리 앉아봐! 15분만! 앉아서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랑 생각해! 난 나무도 몰라! 난 나무도 몰라! 누가요? 뭐라는 거야? 너 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가! 안보여면 너 안녕! 나도! 나도! 특별 출연한다! 드디어! 드디어 내가 여기 특별 출연한다고! 진짜 80초? 80초! 간신히 한 번 쳐요 한 번! 80초! 80초! 그렇다! 허허헁! 양반탑! 망간! 닭발쓰! 이거 뭐야? 이걸만! 호르륵!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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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자고 해봤어? 이제 요런지 안녕 집에 갑니다 아휴 너무 피곤하네요 안녕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왜 너 뭐하는데? 너 오늘 할 일 없어? 밥 먹어? 아이쿠야 짓 넣으러 짓 떨렸다가 이제 동아리 갑니다 정윤이가 사줬어요 아이쿠 잘 먹으러 왔어요 이제 잘 먹으러 왔어요 동아리 복발 어떻게 지낸가요 설마? 뭐임? 저도 연어 사주세요 연어 사주세요 선배님 고객님 저도 후배라고요 동아리 끝나고 베드로 만나러 왔어 너무 예쁘다 두루룩 너무 이쪽으로 비굴어져 있어 추워 추워 빡세게 하고 나 한 두 달 하고 외또 외또? 뭐야? 보고하니까 일본어 같아 외또 우리 그 독허버튼 누른건가? 2차 가요 2차에 갑니다 또다른다 마리 안녕 준석도 아이 왜 이렇게 빨개요 오빠 나 부메랑 아니지 송구석 말투 맛있겠지? 맛있겠지?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어? 끝났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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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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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